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을 말하다니 언행이 일치하는가 조폭도 착하게 살자 하고 문신하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국가의 중요 구성요소인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 헌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대국민 합의문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취임선서에서 헌법 준수를 맨 먼저 말합니다 헌법 130개 조항 중 압축 위약한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가 헌법정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일제에 항거하거나 피해를 본 분들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있는가 일제치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조차 뒤엎고 위안부 문제는 입을 꾹 닦고 일본의 역사학위와서 왜곡에 대해서는 나몰라를 하고 일본의 독도 야옥에 대해서도 항의도 하지 않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독립운동하면 주변 인사들이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으니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친일 앞잡이들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강도 신고하면 보복당할지 모르니 강도 신고하지 말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의 품격에서 그 국가는 어느 나라 국가를 말합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오직 국익을 위하한다는데 한국의 국익입니까 일본의 국익입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막아냅시다 이순신 장군처럼 외선을 격침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시다 프랑스처럼 철저하게 민족 반역자를 척살하지는 못했어도 일본의 아부 굴중하지는 맙시다 역사의 품격은 역사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바이든 난리면을 보도했던 mbc 기자의 속옷까지 압수수색하고 한동훈 장관을 추적하던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현 정권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횡행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최강욱 의원 파이팅 서영규 최고가 해야 제 맛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수사와 법적 근거 없는 면직처분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까지 어쩌면 그렇게 mb정권 초창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닮았습니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언론은 탄압한다고 정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총선전 사전 정지 작업 중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지를 멈추기 바랍니다 그 삽자루를 원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차곡차곡 당신들의 외상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상값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막제공자 국민을 이기보기 바랩